괜찮아. 끄면돼. 끄면면 별거 없어. 아, 끄면면 별거 없어. 맞아. 아, 나 또 치손눌을 뻔했어. 나 진짜 시카페에서. 거품 부꺼지죠? 어, 거품 꺼졌죠? 아, 우리 1라인아. 빈거봐. 한국 100일어. 아, 거품 꺼져서 다행이다. 아, 7. 아, 2배. 미궁 2배에다가. 1, 2, 1이네. 그거 노려봐요, 세계여행. 3. 랄라아! 하필이냐. 하하. 어떻게 하필이냐. 3. 하하. 하하. 이거 안 빼는 게 좋은데. 하하. 하하.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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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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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노럴란 더 옆으로 저발 네더란더 한 번 방문해 주세요. 하하. 저희 익절 할건데요? 죄송한데 저희 익절 할건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요 내 떨려줄 한번만 치고 가주세요 내 차례에요 구 까비요 끝까지 한국 미국 갚는 줄 알았다 진짜 이 게임 끌뻔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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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기라우드 형은 어... 사우류 8! 헉? 아 큰일 날뻔했다 아 1번 좀 밟아주시지 아... 골키 골키 가야돼 가도 근데 뭐 없는거 같은데 피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벌써 피자 떨린거야 우리? 우리 벌써 순식간에 3연패 했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ㅋㅋㅋㅋㅋ 라헤헤 요리 박어 박아봐 나 처음보는 생긴 해니가 안나왔거든? ㅋㅋㅋㅋㅋ 나도 더블스타트요 더블스타트 아아아... 씨... 저도 다 돼 나 꼴찌야? 이제 엘리전인가요? 엘리전 갑시다 흐흐흫 누구 눈에 피눈물 먼저 나나 해보죠? 흐흫 진짜 미친건가 드디어? 이미 이럴때로 잃었거든요? 이미 이럴때로 잃었거든요? 음.. 차비님 뭐 나와서 아이템? 저 더블이요 뭐 나와서 던점보니? 아니다 그냥 던져 던져 10하고 12가 더블 나오니까 1 2 2 3 4 3 8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러면 안괜찮아 흐흐흐흐흐흫 그러면은 12 12 흐흫 오케이 아이사아아아아아 그렇지 아이쿠 4 4 5 4 아아 괜찮아 아 이거 딱 아 이거 딱 저거 처음봐 감지역이 없다는거 처음봐 갑분싸죠? 흠 인도 먹자 아아 어? 흐흫 와아 이집트에다가 뭐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다들? 흐흫 이집트 벌써 사막이야 미쳤다 아니 안가 흐흫 흐흫 아 우리 지금 이거 스타트 너무 안좋은데요? 차비님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고오오 스웨덴 노려봐 음 오케이 어디갈래요? 스웨덴 막아야죠 모세기 흐흫 오케잇 잘했어 막는다고 과연 막힐까? 랩마가 사용하실까? 랩퍼에요 센데미 세계여행쪽 놀아보자 네덜란드 세계여행 캐나다 세게 던져 그냥 오케잇 시계 삼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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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을 던졌는데 왜 3이야 센데미 운동 전에 제발 아이씨 센라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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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레츠트님 지나가고 나면은 미션 뜨지않나 저희 지금 다 뭉치있어서 미션 저희한테 기회있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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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와 이거 일본 크다 네 나이스 내가 내가 제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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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여행 가네 세계여행 렛트님도 세계여행 노려요 하... 7, 8, 9... 3! 아니! 아 괜찮아 3개웅 한번 더 뽑으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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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서 5번까지 가진 않겠지 설마 제발 어!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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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게 이게 뭔게 이 게임 주작이야 이 게임 주작이야? 8억 먹으면 돼 8억 먹으면 돼 에? 아 이 게임 대놓고 주작하네 어 이 게임 몇 시간에 카카가 엮겹다 시킴 대놓고 주작하네 이제 엮겹다 진짜 나이스야 좋아요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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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그냥 제발 내가... 제발 1번 먹어야 돼 영국 하나 했어 나 랩마 근데 뜨네 떠버리네 아이고 귀여운 헤롯타워 커여워요 3 나 미국 2개인데 안 뜰거 같은데 오! 아유아! 자녀의 세상! 프리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4 제발 4 아 그래 이제 쯔데 됐지 나이스 6 6 4 5 6 해야 되나? 4 5 6 할까? 7 8 해야겠지 둘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있으니깐 괜찮아 용종띠 칠 오케잉 일본 갔다가 톡 쳐서 브라질 돌기 용종띠 오지께 그냥 타워 하나 세워주세요 앙 백퍼 띠 오케 백퍼 앙 백퍼 띠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와 이거 백퍼 아니었어 막 갓분자 오질뻔했네 이러면 휴가비 짠 휴가비 십 십 님 브라질 삼 아니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에이 멕시코 어 멕시코 먹을 수 있어요 진우님 아니 이거 멕시코 먹는건 자살이에요 무조건 다 먹어야되요 아 먹는데? 우와 에반데 먹는데? 먹는데? 아 멕시코 좀 부담스러운데 멕시코 다가다가면 에바에요 지금 아 못먹어 못먹어 아 아 나 이거 오지게 나오네 아까부터 나 이 카드 계속 받는거 같은데 에바데 스페인 초콩인가 어 주화질 먹어요 아 에반데 아 아 아 뭐지 사빈님 밥값 해야죠 아니 나이스아 그렇지 나 먹어야되 칠 먹어야되요? 칠 따 덴마크 내가 맥 끊으러 간다 지금 덴마트 덴마크 그냥 목 뒤 그냥 목 뒤따미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숨통 끊으러 간다 나이스 요건 먹긴 했는데 아 브라질 아까워라 어 내가 사우르 그러다가 그냥 저기 팍 쳐가지고 그냥 뒷목 그냥 기절시켜가지고 3위야 5네 아 어 스페인이야 어 스페인이야 덴마크 해보세요 덴마크 더블이면 게이득인데 아 걔도 괜찮아 짜잔 두개나 떴군요 나이돌 일단 프랑스 가져오고 저희 땅 너무 없어요 지금 네바에요 칠자님 프랑스에 뭐 있어요? 랩만 어 나 프랑스 있어 근데 하나야 하나 할걸요 멕시코 40억까지만 올립시다 저희 오케이 나이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멕시코 비싸지 이름은 두배 아 이걸 나눠먹네 어 짜졌네 칠팔구 아니 땅 너무 없다 우리 흠 어 땅이 너무 없어 거의 땅을 좀 늘려야돼 일단 가격을 따 이탈리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케나다 오케이 오케이 먹을게요 아 나 여기 3개 있어 아아 3개 있는데 어째서에 흠 하아 아 나 덜 떴잖아 우리 저 왔잖아 네덜란드야 저희 덴마크나 아 나이스 나 뭐야 그것은 러쉬하구요 꿀킹 먹어도 되구요 저희 지금 꿀킹 2 4 6 4 내가 7 8 9 하면 되겠다 4 오케이 어 먹어 나이스해 트리플 아니면은 여기 트리플 끊고 와주세요 나 근데 나 이탈리아 하나밖에 없어 여기 2 3으로다가 네덜란드 끊거나 세계에 가구나 어? 하난데 끊네 아니 졸라 잘 짓네 효자 나 효자 진짜 트리플 캬 50억이야 네덜란드 랜드마크 있어요? 없지 프랑스에 놀아 프랑스 프랑스 고유키 프랑스 고유키 2 3 한번 해볼데 어? 왜 이렇게 좋아 어? 어?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좋은데? 우리 1등 뺏어야 돼 이거 뺏어야 돼 이거 뺏어야 돼 뺏어야 돼 ificar 개방물 내가 보기엔 펜장 덴마크를 굳히거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프랑스? 셋 중 하나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아 독일 배파 아니네 그럼 나 덴마크 할게요 오케이 덴마크... 저희는 네덜란드 끊어야 돼요 덴마크 갔다가 10호기나 네덜란드 놀아보셈 아 오케이 나 왜 투입 안 뜨지? 채팅창이랑 후원? 나이스? 네덜란드 렘마 있어요? 렘마... 뭐... 아니다! 차비님 차비님! 차비님! 어? 네 행운 달리고 땅 안 밟는 거 기도한 다음에 그냥 먹고 빼... 먹고 쬐줘 저희 아이씨 행운 60억 쌓여있네 저거 내 돌인데 저거 내 돌인데 아 안돼 저 이거 그냥 먹고 쬐야 돼요 먹고 쬐야 돼요 이거... 트윗 고장나고 오케오케 새로고침 해보신 트윗 아 이거 제도각이다 아니 나... 아니 무슨 철장 있어 또 아흐흐흫 제도 나 제도할게요 사빈님 에에에 사빈님은 지금 모호를 하던 카드 있으니까 아 나이스! 앙 제도띠 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아... 좋아요 아 제도 손 사빈님 있는 거 맞나? 카드... 아까 나 받은 거 본 거 같은데? 저 있어요 청렉님 무려 이거 2,3에서 4갈라서 끊어보죠 아 있다 풀 있다 풀 있다 네 어 있어 있어 4 4 좋고 크흠흠 플러스 54억 쓰읍... 진우가 100억짜리 하나 딱 걸려주면은 3,3억 아이치 진우야 내 앞에다 그런 소리 하지마 제발 부탁할게 아... 10 11 12 아하 나이스아 오케이 12 앉으네 2,3 2,3 2,3 3 오케이 이거 빼줄게요 아 왜 쐈어 왜 아 아 아 뭐 어 어 이러면은 이러면 15옥차이야 15옥차이야 이러면은 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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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쓰시네 속하신거봐 아 아 아 오 간만에 뽀나스 하나 떠주고 아 아 아 3템이 2,3,2,3 2,3 노려 오케이 오케이 어 대박 피해라 만수러네 제발 만수러네 잘했다 2,2,2,3,2,3 어 이상한거 맞지 어 나 이상했는데 이상하나 리옹스 이거 10폭 10폭 어 오케이 10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이러면은 제가 파울이오 골키 가요 골키 로스로 가야되요 나이스 좋아요 프랑스 어 안되고 어 어 저 골키가서 묘수 씁니다 왜 트윗이 안되지나 묘수 새로고침해도 안돼 어 독일 펜태봉 저거 먹을 필요없어요 저희는 저거 먹을 필요없어요 저희는 저거 그냥 손절하면 돼요 묘수같은 소리하네 둥둥선가자 시누야 해발 ㅋㅋㅋㅋ ㅋㅋㅋㅋ 진호님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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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 랜드마크 사빈님만 살아있으면 돼요 사빈님 제발 사빈님 인수 인수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트리플해버리네 사빈님 둥둥 둥둥섬으로 도망가세요 둥둥섬으로 둥둥섬으로 도망가시라고요 그냥 칠 오케이 칠 오케이 나이스 뭐 보시지 어 멕시코 보실게 멕시코 어 오케이 오케이 제일 비싼네 보셔야지 우리 진우가 이거를 어 식국에서 가만있자 디옹스 다시 지었네 땡데머니 5억만 벌자 도겐이나 행군 갈수있어요? 2,4,6 7,4,6 제발 밟아주라 칠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은 우리 어 이러면 제가 1등이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땡데머니는 캐나다만 아니면 돼 오케이 10폭가자 어 이러면 내가 나이스 이거 10폭가 각이죠? 그거 한국 인수 안한 그 판단 과연 아니 근데 한국 이우세가 무제가 아니라 우리 아까 그 카드친게 개오바였어 과연 연자는 안갈까요? 아 뭐야 저거 미치코 과연? 아 뭐야 방금 아 뭐야 방금 깊은 상태 왜 저래 나 7,8,9 노려? 칠,8,9 노려 칠,8,9 노려에요 고기를이라도 먹어 아 아 아 아 아 시원하고 아 시원하고 아 시원하고 아 시원하고 4 예 못됐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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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도 괜찮지? 어 먹어 연장이야 10폭가하고 연장해 아 나이스 달달하구요 아 뭐야 아 너무 잘해 달달하구요 음 내가 10폭 시원하게 밟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장 가야지 어 연장 가야지 어 연장 가야지 하나 하나 인수하겠네 진우 인수하시려나 인수하셔야 되죠? 아 이거 인수해서 제작은게 밟아주면 어거지로 해야죠 어 어거지로 인수하셨네 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어거지로 인수하셔야죠 이거는 처음으로 이득 보는 건데 나는 제발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흐흐흐흐흐흐흫 어 나도 진짜 아 레트님은 진짜 리얼로 흐흐흫 천억이라서 멋있어 흐흐흐흫 흠흐흠 아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독일 노예죠 쌤 때문에 독일 먹으면 독일 이거 몇 배인지 한 백억은 넘을 것 같은데 최소 도기배로 가져오고 주판단 그러다 이거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이게 걸린다고 다행이다 멕시코 사전권 멕시코 사전권 살았다 사 아 까위 전쟁이 빨림 러시아, 이탈리아 나이스! 아이고 대박이죠? 어 소소하게 맛있네요 나이스, 이탈리아 우리가 밟으면 안되는 데가 미국하고 멕시코? 두 군데만 안 밟으면 되나? 2,3,4 어이구 아이고 짤랑짤랑 많이 챙겨주셨네 아이고 차비님 짤랑짤랑 아휴, 감사하게 너무 깨으면 좋구 저기요 엎보로 오지마 엎보로 오지마 엎보로 오지마 어떡하려고 해요 안괜찮아 나이스 이거 바로 채워주시네 네, 오치바기면 괜찮아 여기서 미국 밟고 미국 불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멕시코에서 멕시코 불려놓으면 저게도 지금 안전 못하거든요? 쏘옥? 앙영고띠 프랑스 먹어야 되는데? 사! 사! 수승님 사해요 사! 사아아아 사아아아 아! 이러면 얼마야? 아 순식간에 팔 그렇죠 이러면 영국, 프랑스 한번 봐야지 만약에 랩마가 뜬다면은? 아니시 준우야 영국 한번 모자 아 아 아 뺏겨도 이득이야 이러면은 호주, 덴마크, 스페인 한번 오겠네 저쪽 님 적은 숫자만 아니면 돼요 자기 땅만, 자기 땅만 안 밟으면 돼요 저쪽 집이 자기 땅 밟으면 각을 두배로 훅 오르거든요? 와, 나 어떻게 해야 돼? 중국 아닌 기부 밟으세요 그냥 기부 못 밟는구나 중국 밟아지 그러면 사우를 밟으면 확률 오, 오십대 와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힘드보니 터키 뺏어봐 터키 저 한국 밟을게요 내 차례 음 한국 가자 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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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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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직 100억 이득이야 어 나이스 아 더블 안좋은데 저기까지 갈 일 없죠 인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집트나 UAE 뭐 3정도 나와주세요 나이스 괜찮아 싸게 먹혔어 싸게 먹혔다 나이스 이러면은 2,3으로다가 지금 일본이나 멕시코 멕시코 내가 한번 밟을 수 있고 응 사우를요 짧게 후쿠라 치실려고 하시면은 야 아 나이스 나이스 그렇세 나이스 나이스 4월 6이었는데 이러면 내가 7명 4월 6이었는데 10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러면 뭐 괜찮아요 어 쎄게 아 W 싫은데 와 나 이번에 계속해 있네 미국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다 아 복구했다 그래도 아 가쁩니다 어 미국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다 아 아 아 아 이러면 나 미국 한국 좀 에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싸게 먹혔네 데마카가 제일 싼데 까비 까비 엄마 샷 살짝 던져 힛 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이러면 내가 와 템템 모던마밤 바보 7 Gem 9 그렇지 와 나이스 와 미쳤다 나이스 이러면 이제 이게 맞네 지금 요로케 아이구 아 나이스 깔끔했구 300억짖네 이번엔 어.. 아.. 천옥 빨렸는데 한 3분의 1 복구했네 프랑스가 떴다고 여기서 사라인이? 가능한 일이야 그게? 나.. 나 녹스 5를 떠가지고 한 번 게임 좀.. 아예 녹스 좀 껐다 깨지 오케이 이번엔 나 플러스 가면 되겠다 뭐 다 어디갔어? 나 녹스 5를 떠가지고 녹스 좀 껐다 깨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열받네 아 나 더블스타트다 누구는 패배 보상으로 사라인 때가 누구는 누구는 나도 좀 먹어보자 진짜 편애 너무 심하잖아 카카오의 딸 노다노 이겼는데 졌다고? 예이 저 이거 투입이 안 돼요 나만 안 돼? 나 왜 안 뜨냐? 진우 한번 피눈물 나게 해야지 오늘 여기서는 뜨는데? 이거 너무 느끼켜줘 프렌즈맛 뭔가 OBS는 리프레시 하는 게 어디 있지? 없나? 아마 어떻게 빨아야 되는데 그지? 뭐야 후원은 뜨네 왜 체킹만 안 뜨냐 멍미 멍미 헐 충격 내가 가려놓은 거였음 헐 충격가 공포 헐 충격가 공포 헐 저 이게 안 지를 건데? 헐 이거를 이거를 더 지르라고 하시네 하휴 나랑 렉스님 돈 진짜 눈물 난다 아 나 세계여행이야 또 팀템 모임 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지금 시작했는데? 어차피 세계여행이라고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두번째 출발 어 나이스 나 주컨이었나? 요건데요 저분 누구부터 4등 안 자고 저 더블잉 10, 11, 12 네 한 번 멍시고 당겨보요 바비 나이스 좋았고 발받는 것만으로도 난 좋고 4, 5, 6 7 아 빠비 제발 나이스 나이스 뭐 저렇게 3개인데 나오겠지 안나와라 아싸 내가 꿀꺽해 나이스 아싸 저거 내가 이라니에다 박는게 가상상조기 제발 나이스 다행이다 끌꺽하고 이집트에다 꼬라받고 오죠 이제 인도에 맴마도 안세우죠 매퍼 아니죠 맴마 안나오죠 으흐흐흐 으흐흐흐 뭐 어떻게 됐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제가 주인할게요